아프리카 로우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보시면서 아프리카 TV 딸고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전화 누르고 유튜브 끄고 이제 아프리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줄 다 끊어도 돼요. 줄 다 끊고 줄 다 못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아... 활짝 나가나요? 아... 빠르네요. 자 이제로! 아 잘 때렸어요. 아... 아... 빠르네요. 아 빠르네요. 진짜 빠르니까. 자 A조 경기에는 진작한 경기. 진작한 경기. 선조와 동호인이. 그렇죠. 이렇게 한 명씩. 네. 네. 2조에는 또 보성 황즈완스가 도자 동호인이죠? 네. 아 그렇죠. 유일하게 동호인 게임. 하지만 또 결승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성립 높은 팀. 아... 네. 아 인다면 3승으로 1위를 당선. 아... 빨라요. 역시. 1. 1. 1. 1. 2. 2. 2. 2. 2. 2. 3. 아... 살짝 나가네요. 잘 잡았습니다. 1. 1. 2. 2. 2. 2. 2. 3. 4. 5. 2. 4. 총 7. 2. 3. 3. 4. 아 네 잠시만요 오 봤어! 아 잘 받았는데 네 네 활어 네 알겠습니다 모니는 뭔가요? 선호인가요 선호? 아니 왜 왜 왜 왜 네 자 투어가 공점인가요 8x8? 네 8x8입니다 아 재밌네요 형 이거 여기서 만약에 김형이 잡는다면 조율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그거는 진짜 피스가 기회맞히네요. 네. 좋아 하시네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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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갑니다. 11대8로 헬트체인지. 여기는 은강원 종합 스타디옵이구요. 정민 코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관장님이구요. 타노스네요. 타노스. 파라와 타노스요. 어벤져스요. 원현은 아까 스파이더맨 느낌이요. 아...맞아요. 저저분. 자, 보여드릴게요. 아, 닌지가 들어왔어요.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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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전에 곱요던wnie 있잖아요. 아...아...아...아..아...아...아..요…그 luôn 맨 시골이 힘드네요 흐르도 힘드네요 아! 인하운 고민하다가 흔히 나갔어요 서비스가 다 날카로우시니까 지금 지나가는 선수는 고왕주죠 대학선이 대학선인데 대학선이 11시 20분 아침부터 많이 받으시니까 지금 아침부터 계획 개최하는 마신이 아닌가요? 많이 받으시니까 계획 개최하는 마신이 아닌가요? 기대면 시계 아닐까? 기대면 시계 2시 20분 1시 30분 2시 20분 3시 20분 2시 20분 2시 20분 아 역시 버스매시가 한 방 한 거 아니네요 민턴이 김종국 역시 한 방 살아있습니다 4호 5호 네 팔을 봐요 팔을 봐요 4 3 4 3 민턴이 팔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하하하 자, 스코어는 몇 콜이신가요? 2시만 2 3 10 10 10 10 10 5점 차 눈이 많이 안 돼 5점 차인데요 갈 수 있습니다 한 2개만 더 따면 모르죠 오 갔어요! 굉장히 쓰기 쉬워요 아 잘 버텼는데 네 원 형님은 라켓이 6만원짜리인가요? 네 물어 볼게요 물어 볼게요 아 이제요 20대 14 매치죠? 1점인데 2점이 아니면 영웅끼리 자원으로 올라왔어요 그거를 들어갈지 하나가 왔죠 하나가 왔죠 영윤이 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웅이 형 오늘 결승이 다합니다 네 결승이 다합니다 위해선 거의 맞가지고 영웅끼리에서 영웅끼리에서 나왔죠 아 21대 지금 뭐로? 이제 이철로 어려운 선수가 1위로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조 2위 23입니다 이제 보왕조와 한만천 유한을 이 두팀에서 조 2위가 볼게요 아 좋아 한만천은 되게 떨릴 것 같은데 떨리는 마음은 한마디 아 안 뺀다고 합니다 아니 대외 경험이랑 중력이 얼마나 됐는데 너무 많이 안 됐어요 아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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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